저는 정선아입니다. 네, 우선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, 날도 추운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러시아 뮤지컬은 저에게도, 또 저희 같이 하는 배우들에게도 처음인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특별한 이 러시아의 눈내리는 무대를 여러분들께 지금 선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. 무대에도 너무 아름답고 조명, 의상이 그리고 음악 그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는 이 작품의 매력들을 많은 관객들이 보시고 또 저희 배우들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